우리 황교장님이 호들아 오면 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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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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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전자님이 어르신들 손을 마사지를 맡고 계시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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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장님은 평택의 모든 살림을 총괄주의하시는 우리 시장님이셔.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돼 추석 추석 잘 보내고 늘 건강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화이팅 대한민국 어린이 화이팅 화이팅 다시 돌아보겠습니다. 함께 함께 하세요. 열심히 가세요. 열심히 가세요.